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6월달 중반에 들어오는 경제사부 6월달 중반이 시작됐는데 뭐 좀 바뀌나 싶어서 이벤트가 큰게 한번 좀 지나가게 되면 시장은 바뀌게 되겠죠 그런 쪽에서 바뀔 때는 항상 새 술은 새 부대에 근데 술만 드실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부대에 하반기를 어떻게 끌어갈지 내서 우리 또 박창윤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술 잘 먹는 먹거리 전문가입니다 아 술 아닙니까 술과 더불어서 술도 잘 먹는 먹거리 전문가입니다 요즘에는 화장품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저하고 화장품하고 안 어울릴 것 같죠 피부는 괜찮으세요 피부는 근데 이제 이 피부에 양보하는 거잖아요 먹는 걸 그래서 화장품도 먹거리의 범주에 속해야 된다 뭐 바나나 바르고 막 이래서 뚜발뚜바르고 이런 논리로 화장품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요즘에 대세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먹고 바르고 먹고 바르고 네 이게 대세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쭉 이어왔는데 또 그렇게 대세하라는 건 좋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또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어도 최근에 공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당정청에서 내년 2분기는 되어야 공매 재개한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연장을 했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은 숫자가 나오든지 갈만한 리즈너블 적합한 이유가 있든지 하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왜? 어느 정도 많이 오르면 공매 때리는 그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종목장 딱 그게 이제 요즘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먹거리 먹고 바르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끝도 모르고 더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먹고 마시는 것도 포함되고 먹고 마시고 바르고 바르고 입고도 있어야 되는데 입고가 좀 없네요 아유 저 입는 거는 패스 그 알리테무에서 혹시 사보셨어요? 몇 가지 사봤는데요 두 번 입고 다 버렸습니다 그렇죠 벅불벅이긴 한데 이게 가성비가 넘사야 근데 어떤 종목들은 어떤 잘만 피가면 싼 게 피치떡이에요 선인들 말씀이 아 내가 거기다가 무슨 넥타이도 시켜보고 혹시나 무슨 화려한 거 해보려고 그렇죠 근데 보니까 거기에서 혹시 반품이나 이런 것도 해보셨어요? 반품하면 그냥 바로 결제해줍니다 아 그렇죠 바로 환불해 줍니다 그런데요 반품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물건 넣은 걸 어떻게 이제 돌려주냐 했더니 아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과 나눠 쓰세요 그리고 바로 이제 환불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적자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일부 그 그전에는 이제 뭐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양강 구도에서 그런 부분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주위에 형들도 기존에 백화점에서 맨날 옷 사있던 형이 있는데 한번 이제 알리테무 이쪽에 마스를 드리다 보니까 맨날 그쪽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가격 경쟁에서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가격은 그렇죠 네 가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그리고 입다보면 갑자기 사람이 시름시름 앓고 혹시 이런 것도 있죠 냄새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복불복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안 그래도 이제 어팡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그쪽 중국산 시커머스 저가공세에 시달려가지고 얼마만큼 이익을 더 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근 1년 사이에 없던 게 새로 생겼잖아요 시커머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거 생각하면 먹고 마시는 거 중국산 먹고 마시겠어요 중국 사람들이요 저 우리나라 사람들 아 네 그렇죠 그런 거는 대체가 안 되지만 네 최소한 입는 거는 중국산으로 일부 좀 저가품이나 이런 쪽은 대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쪽은 사실 어느 정도 시장 관심사에서 그리고 제 관심사에도 약간은 멀어진 거 같아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게 어차피 문화를 수출하는 거거든요 뭐가 하나 터질 거 같아요 터지게 되면은 거기서 뭐 이거 인기 있다 또 요즘 관심이 한국에 맞잖아요 요즘에 그 아까 지난번에 그 막걸리 뜨기 전에 국숫나 가기 전에 그래서 저 뭔가 하고 찾아보나 보니까 영국에서 술집에서 거기 무슨 한국 무슨 상회 무슨 상회 뭐 이래서 되게 좀 우우죽수처럼 생기는데 다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코리안 와인 해가지고 막걸리까지 뜨고 네 근데 거기서 딱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장이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뭘 줬냐면은 뻥튀기를 줬어요 아 그렇죠 환장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한 개만 더 달라고 그래서 뭐 한 개만 더 달라고 무슨 뭐 노래를 해 주지 그러니까 막 노래하고 춤춤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줬더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적인 걸 찾기 시작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코리안 트래디셔널 스냉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뭐 그래 테이프 푸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프레임 씌어서 그냥 퐝 퐝 퐝 반음 잘해야 돼요 F 발음 잘못하면 안 돼 그렇죠 우리 정규방송 편입 됐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떻게 사회를 넘보고 싶으신가 보네요 노노노노노 지금 저희 싸우고 있으니까 피디님이 윽하게 지금 미소를 지었어 그렇습니다 싸우면 원래 또 붙여야 재밌잖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저거 편집 어떡하나 고민도 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어 이제 중반까지 네 가장 이제 큰 허드를 하다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fmc 웨이 네 또 cpi 발표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나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풀리지 않을까요 네 이번엔 일단 cpi와 fmc 끝났는데 일단 fmc는 사실 약간 매파적인 부분이 있긴 했었지만 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왔던 부분이었고 알고 있었어 네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뭐 기존에 금리 인하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이번 전도표에서 공식적으로 한 차례 물론 기존에 세 차례에서 한 차례로 좀 보수적인 부분으로 바뀌긴 했지만 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익스큐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었었고 cpi는 기존 추정치 대비해가지고는 각각 코어랑 헤드라인이 0.1%포인트씩 낮아졌죠 그렇죠 헤드라인이 지금 3.3 그리고 어 코어가 3.4 정도 나왔죠 네 이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전월 대비 둔화되는 모습 그리고 추정치 대비 둔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낮아지는 가운데 4월부터 좀 낮아지는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네 낮아지는 가운데 중요한 또 이번 이벤트 fmc도 좀 무사히 잘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은 그 다음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뭘까 근데 우리가 맨날 고민하는 게 다 뭘까요 그게 다음은 핫메일이고요 아 다음은 핫메일이죠 그렇죠 핫메일 핫메일과 핫메일도 헷메일도 헷갈리면 안 돼요 뜨거운 메일 네 어쩌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 cpi 낮아진 거 보다 보니까 이번에 월말에 발표한 pce는 당연히 밀립니다 이제 쭉 밀릴 겁니다 예상보다 더 이번에 그전에 ppi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시 또 ppi 있잖아요 ppi는 별로 신경을 안 쓸 거 같아요 cpi 낮아졌으니까 ppi도 네 그건 뭐 그냥 그런 대로 하고 선행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래도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연준이 바라보는 지표다 ppi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제 한 뭐 이번 달이 아니라도 다음 달에도 한 2.5대가 나온다 네 금리인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월달 조심스럽게 금리인하까지도 약간 얘기하는 쪽도 있고요 그렇죠 50bp 금리인하까지도 일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어 가장 핵심이 그거였던 거 같아요 네 딱 보면서 왜 전 세계에 또 주식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파월 의장님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안색이 좀 어떤가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무슨 얘기 던지나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되게 하기 싫어하는 사람 같았어요 아 크게 뭐 달라 사실 달라진 내용 자체는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긁어 있지 않습니까 줄을 어디에 서느냐 이제 저희는 이런 거 좋아해요 음모론 네 지금 만약에 비둘기파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으면 네 아 나는 바이든 행정부 쪽에 가까워서 그래서 여기에 좀 이제 밀붓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음 근데 마음속으로는 패를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금리인하 살짝 하고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뭘 이렇게 하려고 이런 느낌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11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11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네 현실적으로 만약에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빠르면 7월 아니면 9월 그거밖에 못합니다 어차피 그거밖에 못하고 네 그 이후 넘어가게 되면 정권이 바뀌니까 그렇죠 혹은 정권이 연장되더라도 2기 정권 또 이렇게 들어가기다 보니까 네 그때 이후로는 또 새판짝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느끼는 느낌은 네 얘기할 때 지난번에 기자가 묶어하게 되면 약간 좀 강하게 얘기할 때 강하게 얘기하는데 되게 오늘 힘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확인하겠다 최소 3개월 이상 확인하겠다 네 이런 것들이었고 관심법으로 이런 계속 관심법으로 보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아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음 대통령에 뭘 또 배팅하고 있는가 이미 지금 뭐 바뀌는 걸로 시장에서는 좀 많이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지율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가 저번 대선이나 전전번 대선도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봤던 게 다 틀렸거든요 다 틀렸어 예측은 틀리라고 하는 게 예측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사리 예측은 못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은 이벤트 전에 막 눈치 보고 있다가 그렇죠 이벤트가 끝나면 변화가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그럼 이제 고? 아니면 횡보? 아니면 다운? 고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위로 고 위로 고 일단 국채금리도 지금 4.3% 초반까지 내려왔고 네 4.2를 넘어 넘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고 네 전체적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동안에 시장에서 발목 잡혀 있었던 우리 테크, 기술주, 성장주 이쪽도 이제 조심스럽게 힘을 내야 되지 않나 자신 있게 가면 되죠 네 전자 전자가 다시 한번 좀 여기서 이제 힘을 조금만 영차 영차 써주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올해 고점이 2700대 후반이잖아요 2775면 네 오면 꺾이고 꺾이고 하는 모습이 두 차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넘겨줘야 되지 않나 아니 좀 억울하잖아 국장 무슨 환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 나스닥이나 S&P500 보고 있으면 상대적 박탈감 안 느끼세요? 억울하다 못해? 어 머리가 이렇게 다 헝클어져가지고 아 뭔가 화딱지가 나 네 보고 있으면 그건 이제는 아예 사람들이 그러더라구요 올라간 게 더 신기해요 거기까지 가는 게 더 신기해요 어? 한국이 왜 이래요? 이런 느낌으로 보더라구요 그러니까요 웨인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어느 정도 롱숏하는 그쪽 패스판드나 이런 쪽에서는 숏을 때릴 수 있어야 어느 정도 롱도 잡고 이런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데 네 지금 숏을 막아놨다 보니까 롱 온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다 하지만 연초부터 이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좀 많이 사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고 네 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최근에 뭐 어 화장품이나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에스테틱 그리고 자동차까지도 다시 한번 수출 데이터 올라오는 것들을 보았을 때 네 실적은 확실히 바닥을 잡고 올라서는 모습이 오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국내 중심 한 박스에 딱 갇혀가지고 지금 2700 전후에서 껌딱지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익 레벨단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거 보면 여기서는 고 윗방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실적만 보면은 네 앞으로 3년 동안 2024년이 가장 실적이 적게 나오는 달입니다 적게 나오는 연도입니다 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올해보다 내년 더 좋아지는 것 자체는 네 지금 우리가 반도체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좀 각이 서는 것 같아요 아 그 반도체를 제외하고 아 삼성원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금리 인하와 매크로 개선이 되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올해 순위기 130조 내년 150조 2026년 170조 이렇게 찍고 아 추정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말이 많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해 온 건데 이따위로 이런 식으로 네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세계은행이나 IMF나 그런 쪽에서 이제 성장률 추정 이런 부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나요? 그걸 기반으로 아니 지들이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누가 했냐 뭐 이러고 따지고 있다는 아 그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주말에 모건스탠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익추정치 상행 조정이 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다 봤죠 네 아니 그거 보니까 올해는 딜엠 쪽에서 큰 폭으로 성장 즉 HPM 쪽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네 이쪽 출원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에 따른 데이터센터 이런 데이터 용량 이 부분이 또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네 그리고 메모리도 도는 거 같아 올해는 딜엠 내내는 랜드 그 중에서 이제 신규 랜드로 얘기하고 있는 ESSD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향으로 들어가는 ESSD QLC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 관련된 이제 레거시 쪽 반도체 그러면 어 인증받은 이런 QLC 쪽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과반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45% 가지고 있고 네 나머지가 이제 솔리다임 SK하이닉스 네 솔리다임 쪽 자의사죠 그쪽이 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서 이익 성장 되는 거 감안해서 코스닥에서 비중 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내년에는 좀 호기를 맞을 것 같아가지고 네 말씀하셨던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올해가 저점 네 그러니까 작년 사실은 3분기 이후에 저점 찍고 나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그 저점 찍고 돌아서는 것 자체는 바텀하우스는 동의를 해요 네 네 근데 또 그렇게 좋다고 하게 되면 거기가 고점일 수도 있어요 반도체 사이클 상 항상 반도체 사이클은 네 한 두 개 분기 한 6개월에서 9개 9개월 3개 분기까지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이거예요 하이닉스 이만큼 간 거 오케이 PBR 두 배 넘어서 오케이 왜 엔비디아가 이만큼 갔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갑자기 이러다가 삼성전자 현재 1.3배 전원에서 이렇게 바닥바닥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과거 사이클을 보면 최소 1.8배 이상까지는 업사이클해서 가줬단 말이에요 네 올 하반기 레거시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그럼 지금부터 쭉쭉쭉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갑자기 엔비디아가 실적이 조금 가이던스를 꺾었어 꺾고 성장립이요 네 그렇죠 HBM이 지금 안 그래도 공급단이 엄청나게 타이트한데 갑자기 이제 수요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약간 노이드로 페이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메모리 레거시가 이제 올라온다고 열심히 펌프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생각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딴 소리 나와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과정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장 숫자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픽하운 얘기 나오면서 주가는 꼬꾸라질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항상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좋으면 또 안 좋은 것도 생각해야 되고 네 맞아요 참 머리 바쁘긴 한데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렇게 턴하고 실적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유동성도 좀 좋아지고 그러면 우리 박장현 대표님 다음 한 달 뒤에 한 달 뒤인가요?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한 달 뒤에 스케줄이요? 네 당장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한 달 뒤에 스케줄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 그거 말고 주식 투자자는 이런 거 가지고 또 고민해야 되죠 그렇죠 무슨 농사를 지을까 그렇죠 안 달 뒤에 그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자고 했잖아요 사실 이벤트 끝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7월 13일 네 그전에 나왔을 때 내가 오면 2800석 업 아니면 다운 업 업 일단 지수는 업 윗방으로 보고 있고 얼마까지 찍을 것 같습니까? 한 달 안에 저 여기서 작두 탈까요? 근데 제가 좀 몸이 무거운데 저희 PD님이 저 작두 준비해 주시면 제가 한번 거기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그냥 작두를 안고 있어도 됩니다 날 갈아오면 안 돼 날 갈아오면 안 되고 장난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뛰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몸이 무겁기 때문에 짱짱한 걸로 그런 걸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예 참 말 많으시네요 그래서 윗방은 몰라 업인데 윗방에서 이게 2,900을 갈지 3,000을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1.3배 전원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PBR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업사이클 그쪽에 갔었던 평균 1.8 이상만 가주게 된다면 사실은 2,800이 아니야 2,900, 3,000 가야 돼요 지금 3,000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정도 한 발끝 정도만 갔었어도 그렇죠 하이닉스는 두 배가 넘어갖고 엔비디아나 나머지 한미나 이런 쪽은 넘사벽이잖아요 밸류가 근데 삼성전자만 이렇게 계속해서 저평가되어 있을 이유는 없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는 DLM 내년에 랜드 올해 HBM 내년에 QLC 랜드라고 봤을 때 그쪽의 과정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쪽이 삼성전자고 레거시까지 같이 와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이 업사이클에서 1.800까지만 가게 되면 저는 조심스럽게 2,800이 아니라 2,900, 3,000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기가 당장 한 달 후 뭐 7월 13일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는 가기는 어렵겠죠 어려운데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다운 사이클은 다운 그러니까 하방은 좀 제한적인 가운데 윗방은 좀 더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현 시점에서는 질러야 되지 않을까 고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를 보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수가 3,000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글로벌 증시로 똑같이 봤었으면 저희가 지금 현재 한 3,300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안 갈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뭘까요? 첫 번째 삼성전자 두 번째 LG에너지솔루션 아 그렇게 작용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또 LG에너지솔루션 없을 때 3,000 간 거예요 3,000 이상 간 거예요 거의 들어오면서 얘가 들어오면서 묵직한 게 딱 들어왔는데 얘가 시총 3위인데 근데 거기서 지금 발토박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래요? 게다가 이제 시가총액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너무 커졌어 왜? 신규 상장하는 종목도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니까 시가총액은 커졌는데 지수는 그 자리 그렇죠 자꾸 증자 나가는 거죠 코스피가 계속해서 뭔가 올라가려고 하면 새로운 것들 들어오고 들어오고 해서 어? 벌어오는 이익 체력 대비해가지고 전체 시가총액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왜?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손에 손 잡고 들어오니까 네 좀 똘똘한 친구들이 들어와서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들어와서 좀 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되게 무겁게 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계속 드리는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을 지수를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종목장 그러니까 섹터에 그 ETF 있잖아요 네 ETF 쪽에서 섹터가 돌아가서 나오는 이런 변화 보면서 그거를 대응해야지 네 이거를 지수 보면서 아유 우린 왜 이래 이렇게 하면 답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 사실 지수 얘기하면 네 우리가 미국장하고 비교하긴 그렇지만 박지수요? 네 차라리 블랙핑크 지수라고 아직 그러셨어요 아 이건 참 못하겠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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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이거 이거 하지 마세요 어디서 죄송합니다 어디서 초등학교에 네 네 에너지 파워 네 에너지 파워 네 그렇습니다 지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습니다 빨리 돌아와네요 지수보다도 결국은 다시 한번 종목장 왜 올해 하밤 그러니까 그 공매도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제 되는 종목들로 더 쌓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숫자 나오는 종목들 더 쌓아버리고 뭐가 있었죠 일본계 숫자 나오는 친구들 먹고 바르고 그러니까 음식료 화장품 거기 하나 더 하면 전력설비 그렇죠 화장품 안에 크게 보면 에스테틱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6월 중순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한 1, 2주 정도 지난 뭐가 있을까 프리어닝 시즌 들어서잖아요 네 7월 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닝 시즌 시작하기 전에 네 실적에 대한 프리뷰 이런 얘기 나오면서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숫자의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일본계 실적 시즌 끝나고 나서도 숫자 나오는 친구들이 계속 그 아래서만 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화장품 음식료 그리고 전력설비 쪽도 강한 모습이고 심지어 AI 데이터센터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도 뭐 삼화전기 이런 친구들도 보셨잖아요 네 와 QLC 애가 QLC 대장이잖아요 네 3개월 만에 지금 한 5배 가버렸으니까 뭐 이러한 종목들 에스캡 에스캡 계속 가버리죠 에스캡이 삼성전자와 같이 공동 개발한 기업용 SSD 즉 e-SSD에요 네 이쪽이고 그와 관련된 수혜주 찾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되면 그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수혜주 말고 그냥 이거 사면 안 돼요? 삼화전기? 5배 올라간 거 사시겠어요? 뭐 실리콘2는 3배 올라갔다고 해서 안 샀더니 5배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걔는 실적이 그 이상으로 넘사로 나와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전 같았으면 많이 올라가면 공메달을 치고 이러는데 이제는 공메도가 아니고 올라가는 쪽이 더 실적이 더 잘 나온다 이런 이유 붙여가지고 더 올라가는 분위기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삼화전기는 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신 리스크 관리도 타이트하게 해야 되죠 재수 없어서 고점에 물리면 한 40% 깨지는 거 순식간일 거 같아요 그건 당연히 순식간인데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만약에 저 좀 눌림목 찾고 그 종목이 들어가 있다가 세워라 대워라 하고 가는 건 계속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용기를 안고 용기 용기 없지 잘 가잖아 용기 있게 폼텍 코리아 잘 가잖아 용기 없지 이제 폼텍까지 돌대 심지어 청당 글로벌까지 올라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이제 안 되는 거는 되는 거 찾자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쵸 청당 글로벌이야 중국 홍콩 비중이 98%가 넘어가는데 이제는 중국 향 화장품까지도 가고 용기까지 다 간다 그래도 플랫폼이잖아요 다 같이 가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종목장세 특성 네 가는 종목들이 더 가더라 그 최근에 지금 삼화전기도 얘기했지만 한국가스공사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네 그리고 앞서 화장품 뭐 실리콘트 아이패밀리 SC VT 그리고 먹는 거 삼양식품 빙그레 오늘 농심 네 이런 친구들 그리고 뭐 풀모원 이런 친구들도 엄청나게 잘 가고요 네 조심스럽게 교천 F&B도 가맹점주들이 사기 시작했다 최근 나와있는 리포트 제목이야 네 근데 진짜 사나봐요 쭉쭉 가 어떻게 된게 그게 닭가격이 그러니까 6개라고 그러죠 6개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부대비용 올라가서 가격을 올렸어요 아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가맹점 하는 쪽은 수익이 더 커지겠죠 네 가맹점주들이 사기 시작했나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약간 쉬어가고 있긴 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을 중심으로 한 재룡전기 뭐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설비 쪽 최근에 구리 선물 가격이 좀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그쪽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결국 이쪽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1분기에 실적으로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난 대장주들이 다시 한번 또 그 2분기에 대한 프리어닝 시즌과 어닝 시즌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또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1분기에 못 갔지만 2분기에 그래도 어닝 시즌에 다 코스가 될 수 있는 섹터 네 종목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지금 1분기에 6조 6천억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 지금 FN 가이드 추정치가 8조 2천억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나와있는 리포트를 약간 보면 8조 4천억에서 8조 5천억까지도 지금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런거 보면 확실하게 바텀아웃 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분기에 어닝 쇼크 났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요 네 이쪽이 폴란드양 무기 수출이 이쪽은 아예 안 들어가면서 네 그걸 이제 추정책에 끼워놨는데 안 들어갔던 지연이 되었던 부분이 2분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엔터 쪽 미호도 다시 한번 네 제가 속으로는 좀 좀 욕이 올라오고 여기서 뜨거운게 올라오는데 2부형이요 네 뜨거운게 올라오는데 엔터 쪽에서 이제 하이브 같은 네 종목이나 그리고 큐브 엔터도 7월 6일인가요 아이스웨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또 컴백을 하거든요 아이들 네 그러니까 똘똘한 엔터 방산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까지는 우리가 챙겨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내가 20종목 얘기했다 다 얘기했어 지금 20종목 정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얘기만 한거지 뭐 사람 얘기는 아니셨습니까 아니 그 안에서 전략을 잘 짜야 되는게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큰 장세에요 네 어제 10% 올랐다가 오늘 갑자기 7,8% 깨지는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야죠 그걸 사야 돼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섹터가 지금 크게 보면 6개 네 그리고 그 안에 종목이 20개가 있으면 관심 종목이 20종목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 중에서 파란 종목 딱 나오는 거 보다가 아 오늘 한 3에서 5% 이상 밀린다 네 그럼 그때 분할로 사는 거야 그러다가 오늘 한 7,8% 이상 올라간다 그럼 산거 중에서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또 팔아주는 거야 그 안에서 그냥 소위 사팔사팔한다고 하죠 네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리스크도 관리하면서 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 따라가는 매매 네 이왕이면 큰 거 하셔야 돼요 시총 큰 거 시총 큰 거로 보면 네 이런 거 어떠세요? 한국가스공사 아주 사람 가는 종목인데 네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고요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시총 크잖아요 네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보다 시총 큰 거 갖고 와보세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이왕이면 큰 거